오늘은 그 다음 단계, 왜 AI가 만드는 악보가 사람 손길을 거쳐야 완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순화로 만들고 아니면 유디오로 음악을 만들고 클랑지오나 송스크립션을 해서 변화는 했는데 막상 보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연주하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실제 피아니스트나 연주자들이 치고 싶은 악보는 아닐 것 같아요. 악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게 음을 기록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연주자들한테는 이게 어찌 보면 언어일 수도 있고요. 지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악보를 한번 사람 손으로 거쳐서 완성된 악보로 갈 수 있게 그 실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가 송스크립션에서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어떻게 악보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악보를 음표 혹은 음악으로 보면 콩나물로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두 개의 악보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먼저 좌측에 있는 악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잘 한번 보세요. 특히 이 아랫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봤었을 때 더 직관적인 건가요? 봐도 봐도 콩나물이고요. 괜찮습니다. 봐도 봐도 콩나물이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단순해졌죠. 좀 직관적으로 변했어요. 직관적으로 사실.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예쁘다. 좀 단순해진 것 같다. 이 시각적인 차이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다면 악보를 조금 쉽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쉬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나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학교종이 땡땡땡입니다. 어떠세요? 쉬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나요? 이 악보도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쳐도 한 손이 되기는 하는데 양손으로는 못 치죠. 반주가 없죠. 반주 구간이 없어요. 코드 진행이 빠져 있어요. 음악가들이 보기에 쉽게 바꾼다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진짜 악보겠죠. 이런 악보들이 사실 올바른 악보예요. 쉬워 보이죠? 이 악보에서 이 악보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한 많은 발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줄여놨죠. 그렇죠. 많이 줄여놨죠. 하지만 이것도 사람의 손길이 거쳐야 이렇게 나온다는 점이 중요한 거겠죠. 순화가 아무리 음악을 잘 만들어도 코드를 찍어서 만들어주는 현재까지 AI 악보로는 현재까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단선률로. 게이름을 어려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직접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 이거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하나씩 올라가면 됩니다.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하나 더 아시면 좋을 게 A, B, C, D로 읽으셔도 돼요. 응. 라가 A입니다. 그것부터 하나씩 올라가시면 돼요. A, B, C, D, E, F, G. 이것만 아시면 다 된 거예요. 이걸 올려놓으면 뭐가 이상하거나 뭐가 맞거나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악보가 보기 편한지 불편한지 정도만 그림으로 부분만 하면 이번 PPT는 거의 정말 완벽하게 잘 따라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으로 만드는 이 간단한 피아노 곡을 한번 송스크립션에 넣어서 자동 변환 악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비전문가들이 봐도 조금 문제가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에디스는 바로 여기 에디스커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면 전체 악보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한 줄 악보가 보일 거예요. 저희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이 곡이 어떤 곡인지. 마우스 커서를 얘를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바로 자동 재생됩니다. 오 괜찮네요. 좋은 곡입니다. 심지어 송스크립션은 악보가 그래도 곧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엄청 잘 나온 편이죠. 이거 어떠신가요? 이거 봤을 때 뭔가 잔가지처럼 툭 튀어나오지 않았나요? 봤을 때 아름답습니까? 그냥 그림적으로 봤을 때요. 튀어나와 있죠. 그럼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을 누르고 백스페이스만 눌러도 지워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거랑 다르지 않아요? 잔가지가 사라졌죠. 클릭해서 보면 원래는 저기 밑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삭제하셨죠? 누르시고 리무브 보이스 아! 리무브 보이스 툴을 누르니까 사라졌네요. 어때요 여러분? 엄청 또 깔끔해졌죠? 뭔가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우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리무브 보이스 툴을 하면은 아! 또 지워졌네요. 만약에 여기다 음을 하나 주고 싶다면 새로운 음을요? 클릭만 하시면 돼요. 아! 마우스 클릭만 해도 음표가 생기는 거죠? 네. 아! 여기 또 있네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왼손 어때 보여요? 복잡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냥 뭐 하나 지워도 될 거에요. 아래 거 지우면 되죠. 이렇게 생겼던 거를 그냥 아래 것만 지우면 깔끔해져요. 드래그도 됩니다. Song subscription. 너무 높지 않나요? 너무 위로 다 올라갔잖아요. 어! 저거 개 이름 읽어봐 하면은 저거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세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Transports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다운 누르시고 플러스 하나만 하시면 바로 내려갑니다. 보여주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드래그를 쭉 해서 원하는 만큼 한 다음에 어디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있습니다. 아! 그거 어떤 거죠? 트랜스포이죠. 그걸 누르고 플러스 원을 누르고 옥타워 다운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면은 그런데 소리가 내려가 있죠. 잠시만요. 거기까지는 어렵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까지만 가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래 내려놓아둬도 사실 보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단지 이거 치시는 분이 조금 힘드시겠죠. 여기서 잠깐 멈출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 A라고 적혀지는 부분. 여기 네. 이거 어떠신가요? 여러 때 필요하신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저거 줄을요? 못 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셀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걸 한번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럴 때 말도 안 될 때 이렇게 내려갈 때 그냥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안 찍어도 되고 그냥 그 기능을 사용해서 내려가면 바로 내려가요.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쭉 한번 더 가볼게요. 저런 것도 한번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거요? 그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너무 높은 것 같다 싶으면 플러스 다운 내려갔죠. 이게 훨씬 깔끔해졌죠. 보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다운 이런 것들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거는 반대로 올려야겠네요. 똑같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아까는 다운이었지만 이번에는 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이왕 한 거? 두 개 올릴까요? 이 정도? 아 좋네요. 보기 편하네요. 일단 밑에 나왔죠. 밑에 나온 것들 아까 저희가 리무브 리무브 보이스 툴을 누르면 깔끔해졌죠. 이게 처음 봤을 때 어렵지 써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능 별거 없었어요. 저희 그냥 위로 올리거나 그냥 필요 없는 음들을 그냥 지우거나 두 개 하나예요. 끝이에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이죠? 처음에? 처음에 이 부분이 우측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죠?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쉼표 부분도 없었죠. 아 그렇죠. 저런 것들 장가지를 쳐주니까 깔끔하네요. 확실히. 아무 의미 없이 붙어있었죠. 아무 의미 없이 붙었죠. 정말. 이것도 첫째 줄하고 두째 줄이죠. 네. 고기가 어떻게 변했죠? 이렇게 변했어요. 내려왔죠. 그렇죠. 아래도 아래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친 거 전혀 없어요. 지금 AI 자체가 이 정도로 악보가 어느 정도까지는 잘 나와요. 여러분의 조금만 터치만 붙으면 이게 더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선거는 판매할 수 있을까요? 판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판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A, G, 샵 이런 건 떼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삭제를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조금 더 완벽하겠죠. 돈 받고 파는 건데 깔끔하면 좋겠죠. 저희가 송스크립션에서 바꾼 기능은요. 사실 두 가지 기능밖에 안 썼어요. 옥타브를 내리고 올리고 이것밖에 안 썼어요. 리무브 보이스 1번, 2번 그걸 껐다 껐다만 했어요. 끝이에요. 그렇죠. 음을 넣거나 음을 넣지도 않았고 음을 더 추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들에서 삭제만 조금조금씩 해줬던 것 뿐이에요. 요거가 여러분들이 악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전 사실 궁금해요. 진짜 작곡가들 휘날레를 쓰면 어느 정도 속도로 악보를 찍어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거의 다우를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로직 로직 정도겠죠. 그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송스크립션에서 악보를 만드는 게 사실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악보 만드는 거예요. 근데 AI로 악보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설명해드리면 말이 안 되죠. 두 마디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AI가 좋긴 하네요. 그쵸. 이거 만약에 진짜로 하늠하늠 찍어내려고 하면 못 찍어내요. 저는 이렇게 하늠하늠 다 찍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은 피날레를 사용하셔서 악보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송스크립션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킨 다음에 마무리만 여러분들은 약간의 노동을 더 첨가해서 이런 식으로 악보를 만드시겠습니까? 고차인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송스크립션 음악적 지식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악보 만들고 싶어요. 악보 어떻게 해요? 보셨죠? 피날레처럼 저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AI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고 AI가 악보를 만들었을 때 완성도는 이 정도로 나오고 저희가 판매까지 간다고 한다면 악보 사이트에 올린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약간의 지식과 정보가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 봤었을 때 송스크립션 악보가 사람이 편집한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근데 AI가 만들어낸 악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안으로 뽑아낸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거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감각이나 손길을 조금 들어가줘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사실 악보가 완벽하게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봤을 때 많게는 2년 한 3년 안에는 더 훌륭하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으면 개인적인 제 사견이에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처음 쓰면 다 어려워요. 만약에 순어 진짜 잘 쓰시려면요. 저희가 보여드린 송스크립션보다 공부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처음 유입되신 분들이라면 이제 고도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송스크립션도 처음 쓸 때는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만지작만지작 하다 보면 괜찮으실 거예요. 송스크립션 자체가 제가 써본 압보 툴 중에 퀄리티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추어들이 쓰기에는 그렇죠.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게 오늘 어려운 거 없으셨을 거예요. 정말 두 가지 기능에서 위에 있는 거 내리고 아래 있는 거 올리는 기능 하나 잔가지 있는 것들 좀 지우거나 현재 AI 악보가 피아노 곡으로는 좋게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지윤성 선생님이 만든 악보를 한 세네 가지 정도를 직접 보고 연주나 아니면 이거를 진짜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팁을 또 알려드리는 기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작성부터 실제 사례까지 넣은 책을 만들어서 저희 크몽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124페이지나 만들어서 이걸 한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피모 인스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브 소식이나 짧은 음악 영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드를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꿀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공유하고 있으니깐요. 한번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이거 웨비나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라고 할 때 피모 크리에이터에 가입하시게 되면 여지껏 했던 웨비나를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천천히 풀영상으로 풀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앞뒤 이렇게 다 편집은 해드려요. 멘트친 거 이런 것들 다 빼고 진짜 알짜배기만 올리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셔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